이번 시간에는 include와 namespace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include는 영어로는 포함하다 라는 뜻인데요. 무엇을 포함하냐면 여기 우리가 현재 실행시키려고 하는 php 파일이 있습니다. 이 php 파일 안에 다른 php 파일을 포함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include 또는 require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namespace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include와 같은 이런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개의 php 파일을 하나의 php 파일 안에서 include에서 다른 말로 load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각각의 php 파일이 만약 서로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가지고 있다면 또는 똑같은 이름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면 또는 똑같은 이름의 상수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php에서는 충돌이 납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이 namespace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 연결되어 있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작고 단순한 것에서 크고 복잡한 것으로 진화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조건문, 반목문, 변수, 상수 또 비교문 이 정도의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점점 커지면서 점점 이런 것만으로는 거대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그것들을 유지하고 또 그것들이 버그가 없이 잘 동작하도록 하는 데에 점점 큰 어려움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들이 고안이 됐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함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함수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건문, 반복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하지만 함수가 없다면 이 굉장히 많은 코드가 중복되겠죠. 즉 함수를 작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꾀하는 것은 중복을 제거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코드의 재사용성 또는 재성이죠. 제 활용성을 높이는 역할이 바로 함수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함수와 거의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인클루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초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클루드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다른 php 파일을 코드 안으로 불러와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클루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말보다는 예제를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우선 인클루드를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인클루드가 없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php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코드는 어떠한 문제도 없는 코드인데요. 우선 welcome이라고 한 함수를 정의했고 그 함수를 welcome이라고 이렇게 해서 호출을 했죠. 그런데 이 welcome이라고 한 이 함수가 지금 우리가 작성한 하나의 php 파일 안에서만 사용이 된다면 include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welcome이라는 함수가 여러 개의 php 애플리케이션, 여러 개의 php 파일에서 사용된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이 함수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가 중복적으로 사용되는, 자주 사용되는 어떤 로직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함수를 사용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include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러한 반복 또는 중복을 한번 제거를 해보죠. 자 여기 예제로 만든 코드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코드는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코드에서 호출되는 부분만을 제거한 파일이고요. greeting.php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함수를 다른 파일에서도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php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 파일은 include라고 하는 특별한 php의 구문을 사용해서 greeting.php라고 하는 파일을 이 2.php라는 파일 안으로 include, 즉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코드가 마치 여기 2행에 있는 include라고 되어 있는 이것 대신에 이것이 여기에 위치하는 것과 똑같이 동작하게 됩니다. 자 그럼 3행에 있는 echo welcome이라고 하는 저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바로 greeting.php, 즉 2.php에서 include, greeting.php를 통해서 include된, 로드된 이 함수의 내용이 실행이 되면서 hello world가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번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릴 때 include라고 하는 이 특별한 명령을 이용해서 어떠한 php 애플리케이션, php 파일을 일종의 모듈로써 불러오는, 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것과 거의 똑같은 역할을 하는 4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살펴봤던 include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require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include 대신에 require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require와 include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요게 중요하겠죠. 자 include와 require의 차이점은 거의 없고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include를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파일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즉 포함하려고 하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permission 문제, 권한 문제 때문에 읽어올 수 없는 경우에 include라고 하는 저 명령은 warning을 띄우게 됩니다. warning이라고 하는 경고 메세지를 띄우게 되는데요. 반면에 require를 했을 때 이 뒤에 있는 파일이 사용할 수 없는 파일이라고 한다면 require는 fatal error를 발생시킵니다. fatal error는 치명적인 error입니다. 치명적. warning은 주의. 이 정도죠. 주의와 치명적인 것. 이 중에 어떤 게 더 치명적으로 보이시나요? 당연히 치명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fatal error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이 에러이기 때문에 이 require라고 하는 것은 include보다 더 강제력이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clude once라는 것이 있고 required once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다가 under once라는 것 접두사를, 접미사를 붙이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만약에 여기에 있는 include를 여러분이 두 번 반복적으로 include를 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php 코드는 두 번 다 실행이 됩니다. 만약에 만약에 여기 welcome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greeting.php에 welcome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 만약에 위치한다면 자 여기 있는 2.php를 실행을 시키면 자 여기 greeting 2.php를 실행을 시키는데 include greeting.php라고 하는 이 파일이 두 개라면 이 부분이 두 번 사용이 됐다면 그러면 그러면 이 welcome 안에 들어가 있는 자 greeting.php 안에 있는 이 구문이 두 번 실행이 되면서 자 hello world라는 텍스트는 여기서 두 번이 실행되고 여기서 한 번 실행이 돼서 총 세 번이 실행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include 뒤에 include once라고 하고 이 뒤에 있는 것을 호출한다면 요거를 일단 한 번 호출을 했으니까 한 번은 hello world가 됩니다. 자 근데 이미 한 번 호출 한 번 include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엔 더 이상 include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 만약에 include under once를 하게 되면 hello world라는 텍스트가 두 번 호출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include once와 require once는 동일한 동작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차이점은 얘가 warning 얘는 fatal error를 발생시킨다는 그 차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 once가 또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php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어요. 근데 이 php 애플리케이션은 규모가 있어서 다른 php 애플리케이션을 include 합니다. 근데 요것도 다른 php 애플리케이션을 include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도 다른 걸 include 하고요. 요런 식의 관계를 갖다 보면 어딘가에서 중복적으로 php 애플리케이션을 include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기서 include 했는데 요기서도 include 한다고 하면 그건 중복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 이미 include가 끝난 한 번 include가 된 이 php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더 이상 include 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것이 바로 뒤에 있는 이 전미사 underbar once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제가 include, require 이 두 가지 명령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중복을 제거하고 재활용성을 높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규모 있고 유지 보수하기 쉬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이 바로 include require니까요. 잘 여러분들 익혀주셨다가 나중에 프로젝트 하실 때 요거를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